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최신의 태양사진, 아주 고화질로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평소에 우리 태양과 항상 함께 하면서도 그 중요성을 평소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런 사진을 보는 계기로 해가지고 태양이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한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이고 또 태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동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유럽 우주국과 미국 한국 우주국, 나사. 나사야 워낙 유명하니까요. 유럽 우주국이라는 것도 있네요. ESA. 이것이 공동 운영하는 태양탐사선이 있다고 합니다. 솔라 오비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탐사선이 있는데 놀라운 태양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볼까요? 이 사진은 태양탐사선이 태양에서 겨우 7,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난 7일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굉장히 큰 사진인 것 같아요. 고화질에. 그래서 25장의 사진을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여서 완성했다. 25장. 5 곱하기 5의 정상각형이었나 봅니다. 보시면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위키 같은 거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그 사진의 화질을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확실히 이 나무 위키에 있는 사진인데요. 2013년에 촬영한 사진인데 확실히 조금 해상도도 떨어지고 좀 태양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이거에 비하면 여러분 보시면 이거 홍염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엄청나게 뻗어있는 이 화염들이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고리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라고 나오고 코로나가 우리 바이러스만 생각하지만 태양에도 코로나 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잘 보입니다. 되게 장엄한데요.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태양은 맨눈으로,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고요. 관찰하기가 어렵잖아요. 실명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자세한 모습 보기 어려운데 여기서 이렇게 잘 촬영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태양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옛날에 찍었던 건데 보시면 여기 태양의 밝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태양 CG가 아닌 실제 태양의 영상도와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표면 온도는 5,778K 이니까 한 6,000도 정도 되는 거죠. 6,000도씨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고요. 태양의 구조 여기 보면 아까 전에 플레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성광이 이렇게 분출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들어와서 나가는 건 나왔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흑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라는 거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물질이 이루는 구조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번에 찍은 사진에는 너무 잘 나와 있죠. 여러분이 뭐라 그러나 홍염과 진짜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이 보입니다. 홍염이 나왔다 하고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이 태양 주위로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방사성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게 코로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지금 굉장히 잘 보여주는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금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태양의 구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그 제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 새로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유익한 사진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께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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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